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GDI 실질 국내 총소득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신문 기사에 아주 자주 굉장히 자주 나오죠. 이 놈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기사요. 한은 2분기 경제성장률 뭐 이렇게 해서 최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 매일경제신문입니다. 2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은 교육조건이 악화되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교육조건 아니라 전분기보다 0.6% 감소했다. 실질 GDI가 감소한 것은 구매력이 전분기보다 낮아졌다는 의미다. 요거 요거를 오늘 좀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조선일보 기사였는데 여기도 끝에 가면 GDI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보면 2분기 실질 국내 총소득 GDI 성적률은 이렇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자 여기 실질 GDI가 낮아진 건 구매력이 줄었다는 것으로 수입물가가 수출물가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영향이 컸다. 요런 내용이죠. 요거를 오늘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GDI가요. 뭐의 약자였냐면 그로스 도메스틱 인컴이죠. 그런데 우리 GDP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의 약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덕트가 뭐예요 요거. 생산이에요. 생산. 그러니까 원래 GDP가 소득의 지표로도 쓰지만 얘 본성은 생산. 몇 개 생산하냐예요. 자 근데 현우기가 가령 올해 호떡을 1년에 100개 생산했댑니다. 근데 호떡 하나당 10원에 팔린대요. 그러면 자 우리 현우기의 GDP 생산량은 호떡 100개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가격으로 환산하면 현우기의 GDP는 10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호떡을 판 걸로 밀가루를 사려고 할 때 밀가루 한 봉지당 10원이면 밀가루 100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 다음해 현우기가 똑같이 100개 만들었어요. 부지런해요. 엄청 부지런해. 똑같이 100개 만들었는데 어 밀가루가 그 다음에 10원에서 20원으로 가격이 뛰었네요. 그러면은 밀가루 몇 개밖에 못 사요. 50개밖에 못 사죠. 그러면 보세요. 현우기의 GDP 현우기의 생산량은 100개 그대로지만 어떻게 돼요. 그치. 구매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밀가루가 100개에서 50개로 줄었죠. 그래서 요게 실질 구매력이 GDI가 줄었어요. 그러면 이 실질로 구매할 수 있는 밀가루 수가 적은 게 현우기가 게을러서 호떡을 덜 만들어서 옵니까? 그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그냥 대외적인 조건인 밀가루의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역 조건이 악화됐다 그러는 겁니다. 교역 조건이 악화되니까 즉 현우기가 살려는 밀가루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질 구매력은 낮아지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GDP는 그대로인데 GDI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 살려는 원유나 뭐 그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만드는 GDP는 똑같아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그 해외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실질 구매력이 그 한 나라의 실질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그런 지표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교역 조건을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이 밀가루가 가격이 오른 것만 얘기했는데 만약에 밀가루가 그대로 10원이었는데 이번엔 호떡 가격이 10원에서 5원으로 낮아지면 어때요? 이래도 밀가루 50개밖에 못 사죠. 그러니까 교역 조건은 이 현우기가 살려는 밀가루가 밀가루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은 현우기가 팔려는 호떡 가격이 낮아지거나 그러면 교역 조건이 악화됐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호떡 가격이 오르고 밀가루 가격이 내리면 반대로 교역 조건이 좋아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너무 너무 스케일이 작죠. 호떡 밀가루 그럼 조금 좀 국가답게 반도체 한국이 반도체를 수출하고 원유만 수입한다고 가정합니다.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2018년도에 반도체 100개 생산했는데 한 개에 1달러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자 원유가 1리터에 1달러라면 GDP는 그냥 그대로 100달러죠. 그죠? 그리고 반도체 100개가 GDP 아닙니까? 그리고 GDI 원유 100리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2019년도에 한국은 반도체 그러니까 이건 반도체만 생산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럼 반도체 100개를 생산. 똑같아. 2018년이랑. 뭐 열심히 일했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원유 가격이 1달러에 아니 저기요. 1리터에 2달러로 확 올라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GDP는 똑같이 반도체 100개 100달러이지만 GDI는 원유 몇 개밖에 못 사요? 100에서 50리터로 낮아져서 실질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현우기의 호떡과 밀가루하고 똑같죠? 그런데 좀 이렇게 국가 대 국가 이렇게 예를 들어야지 좀 뭔가 경제 공부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리 이해하기는 그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제가 왜 똑같은 예를 여기에 들었냐면 똑같은 예를 든 이유가 괜히 뭐 폼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까랑 설명은 똑같아요.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거나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교역 조건이 악화가 되는데 하나의 원인이 또 있어. GDI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뭘까요? 그것 때문에 예를 하나 더 든 거예요. 제가 일부러. 뭐다? 그거는 바로 지금 여기 GDI는 뭐냐면 외국으로부터 사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환율을 또 고려해야 돼요. 환율. 그렇죠? 아까 현우기는 국내에서 거래하는 거니까 환율이 상관없었는데 이 GDI, GDP는 우리 국민들이 생산한 거 가지고 외국에서 얼마나 사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더 안 좋아요. 교역 조건이. 즉,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볼게요. 환율이 올라가거나 우리가 수입하려는 수입의 물가가 상승하거나 수출하려는 수출품의 물가가 낮아지죠. 이 세 개의 조건이 뭐냐면 교역 조건을 악화시키는 겁니다. 교역 조건이 악화됐다는 것은 만든 거는 똑같이 만들어도 외국에서부터 조금밖에 못 사온다는 얘기예요. 실질 구매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아까 우리 기사에서 보면 조선일보 기사 보면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수출 물가는 내려갔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죠? 환율 얘기도 사실 거기 있었나? 아무튼 환율 얘기도 꼭 들어갑니다. 이 GDI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 세 개가 꼭 들어가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살펴봤냐면 우리가 저번 주 기사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GDI, GDI가 뭘 의미하고 GDP랑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진짜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